깨끗함 순수함의 상징 하얀색 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도 미용 화장지도 속옷도 온통 하얗다 흰색을 좋아해요. 하얀색이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깨끗해 보이니까. 하얀 옷을 입으면 되게 깔끔해 보이고 누렇게 찌든 옷을 새우처럼 하얗게 만들어주는 합성세제 불을 끄고 블랙라이트를 비추자 금세 푸른빛을 낸다 하얀 두루마리 휴지도 푸른 형광빛을 내기는 마찬가지 심지어 일부 미용 화장지에서도 푸른빛이 난다 그렇다면 책은 어떨까 놀랍게도 온통 형광색으로 빛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루마리 휴지를 만진 손에서도 푸른 형광빛이 묻어났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 행주와 들어있지 않은 행주를 함께 놓고 삼자 두 행주 모두 형광증백제로 범벅이 됐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 소량이 노출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피부가 약한 어린아이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추천드립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자연적인 게 아닌 인공적으로 합성된 이런 물질들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 오랜 기간 사용했을 때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형광증백제 그 하얀 유혹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만나본다 먼저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형광증백제가 스며들어 있는지 점검해 보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진명옥 주부의 집 아직 면역이 약한 두 아이 때문에 장난감 하나까지도 꼼꼼히 신경을 쓰지만 뭐든지 입에 넣고 보는 둘째 인혜 때문에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언니 다이가 쓰는 크레파스는 인혜가 특히 좋아하는 장난감 우리 먹는다 안 돼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요? 배가 아파요 무조건 입에 넣고 빠는 유아기 특성 때문에 아이의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인혜는 생후 1개월부터 아토피 증세가 나타나 엄마 진명옥 씨는 모유 수위를 하는 동안 인스턴트 식품을 가려 먹었을 정도다 이유식도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직접 만들어서 먹일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얼마나 안전할까 먼저 아파트 벽을 살펴보자 바람물질인 포르말데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1급 바람물질 성면까지 포함되어 있다 바닥도 예외는 아니다 접착제나 시멘트 각종 마감제에서 역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장난감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안락할 거라고 믿었던 집안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 그래서 진명옥 씨는 인혜를 더 자주 씻기고 수건 대신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아이 옷은 분리해서 따로 빨고 늘 삶아서 입히는 것은 물론이다 아토피 얼굴 여기 옆에가 그랬었거든요 동동 거기만큼 다른 건 몰라도 아토피가 있는 인혜의 피부가 직접 닿는 옷이나 천만큼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진명옥 씨 과연 엄마의 바람대로 안전할까 어둠 속에서 온통 푸른 형광빛을 발산하는 인혜의 옷과 기저귀 진명옥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몰라 깜찍한 것 같아요 그냥 천이고 그냥 삼고 이런다고 그냥 천 기저귀 수건보다는 괜찮겠지 싶어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먹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닦이는 거나 입히는 거는 그냥 하얀색이면 깨끗하고 애들한테도 빨아 삼기 좋고 그래서 검사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집안 곳곳 깨끗하게 보이는 하얀색의 물건들 하얀 커튼 하얀색의 티셔츠 다혜가 좋아하는 하얀색 종이와 깨끗하게 삶은 하얀 수건 그리고 하얀 화장지까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하얀 물건들은 어둠 속에서 모두 푸른 형광색으로 변해버렸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형광증백제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스며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단지 형광증백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 커지고 있을 뿐이다 몇 년 전 유해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일상 속에서 퇴출되는 듯 보였던 형광증백제 하지만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는 35 35 30 30